즉 관리들 중에서 가장 장례성이고 똑똑한 애들 정조가 직접 불러서 규장각에서 얘들 재교육을 시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조만이 할 수 있는 게 다른 왕들이 못했는 게 뭐냐면 너 생각해봐. 이 장원급제하고 엘리트 관료신료들을 이런 애들을 데리고 왕이 가르친다? 왕이 걔들보다 더 똑똑한 절 알아야 여러분 가르쳐 줄 거 아니야. 안 그래요? 어리버리한 왕이 여러분 하다가 주상전하 질문이 싸웁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몰라 이 새끼야! 이러면 쪽팔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오직 똑똑한 모범생 정조만이 할 수 있는 정책이 바로 초계문신제입니다. 여기서 잠깐 현실적으로 제가 여러분 팁 하나 드리면 다음에 너희도 현직에 가거들람. 너희가 좀 더 이렇게 밑에 오는 후임들한테 약간의 뭐랄까나 파워 좀 있으려면 신규 공무원 온 애들을 너희가 직접 불러서 챙겨줘. 알겠어? 농담 아니고 야 처음에 임용대가 오면 다 두려워하잖아. 어?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야. 널 무서워 이 조직이었던지도 모르고 어떤 의문인지 모를 때 조금만 부진해서 걔를 따로 불러가지고 다 보는데 따로 불러가지고 신경 좀 써줘. 자 우리 부서는 이런 부서이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 특징은 이러이러하며 어? 그렇게 해서 커피도 사주고 안내해 주면은 여러분 그게 바로 뭔데? 초계문신이야. 후임들의 결국에는 걔는 바로 다음에 나랑 계속 근무해야 되는데 나가 사부가 되고 이 제도가 군대 내에도 있습니다. 이등병 새로 오면 사수라 해서 병장들을 연결해 준다고 그러면 군부대 적용시켜 하라고 하는 듯이 이게 어느 조직에 다 적용될 수 있는 겁니까? 혹시나 정조가 했던 걸 기억하시고 그러면은 수월할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또 옛날에 기업으로 치면은 이근희라고 있어요. 삼성 이근희 회장이 처음에 삼성 이병철 아들이잖아. 아빠 찬스로 자기가 재벌 2세단 말이야. 근데 삼성그룹의 엘리트 전문가들이 있는데 자기가 이병철은 인정하지만 자기는 그냥 2세로 후계자 되었으니까 이들이 과연 이근희를 인정하고 따라줄까? 할 때 이근희만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이근희는 다른 삼성그룹의 사장단들이 하지 못하는 일이 이근희는 뭐였냐 하면은 업무 안 해도 되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일본이 전자가 훨씬 앞서 있었다고 그 당시에 일본에 가서 아마 일본에 가서 거기에 있는 그 유명한 전자회사의 부장 이런 사람들한테 전문 엘리트들을 돈 주고 과열 받았습니다. 알겠어요? 그렇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과열 받다가 배워가지고 왔으면 뭐였냐면 삼성 사장단 부려놓고 초계 문신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근희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그러면 그 사장단 엘리트들이 이근희를 무시 원하게 되는 거예요. 왜? 새로운 지시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회장이면서 동시에 사부가 되어버리는 거야. 이게 바로 여러 군데에서 할 수 있는 건데 본인이 똑똑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역시 왕권 강화 정책이다. 초계 문신제까지. 이 초계 문신제로 나왔던 사람 대표적인 게 정약용 아닙니까? 이해 되죠? 환상적인 콤비가 되는 거죠. 자 어쨌든